카카오게임즈에 대해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지만 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점을 반영해 목표 조가를 하향 조정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카카오게임즈 연이은 신작 흥행 실적 개선은 과제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신작인 아키에이지 워의 매출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됐지만 오딘을 비롯한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7월 말에 출시된 아레스는 국내 안드로이드 매출 순위 2위에 오르며 초기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3분기 영업이익은 다시 400억 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와 아레스를 연이어 흥행시키며 MMORPG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4분기 이후에도 롱과 아키에이지 2 등 다수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발 인력이 많아지면서 고정비 부담이 상승한 만큼 수익성 개선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기존의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전망치가 낮아진 점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8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하향합니다. 아레스 등 올해 기대작 출시가 완료되면서 신작 모멘텀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내년에도 다수의 신작 게임 출시와 기존 게임의 해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조정 이후 반등 기회를 노릴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